제가 직접 만나 뵈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구요 흥도 좀 있으시고 재능도 있으시고 제가 볼때 우리 릴리님의 가정에는 뭐이고 저거! 릴리님의 가정에는 릴리님이 아마 그 분위기 메이커같은데 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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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숭어가 옵니다 숭어가이 숭어가이 아 숭어가 옵니다 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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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 자 숭어 구매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숨어 예약 빨리빨리 빨리빨리 뭐이고 뭐이고 가 오징어 오징어 한 마리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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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안된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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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가 막 숭어 6마리나 오징어 한 마리랑 똑같은데 오징어를 잘 살라야지 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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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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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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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다 오징어 이이이이이 이걸 빨리 풀어 이걸 끝에 빨리 풀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인턴 가만있어 인턴 가만있어 지금처럼 이걸 풀고 풀고 나서 올려야 될 가위가 그래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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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많이 능가 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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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턴 매일 잡아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벨리고 문 열고 인턴 문 열고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숭어 넣고 숭어 어 택배 됩니다 오늘 제가 택배 해드릴께 택배됩니다 택배되요 제가 해드릴께 오전에 택배 싸놓고 싸놓고 가면 되지 뭐 부산 가기전에 제가 택배를 좀 해놓고 갈께 청어도 살아있는거면 너라 청어 주급빙은 넣지 말고 살아있는거 청어 살아있는거면 너라 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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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증어 한마디 들잖아 보세요 가보증어는 많이 안들어 지금 초창기거든 그래서 가보증어 비싸다 말이죠 그대여 아무 걱정 하지 말아요 자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대의 슬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흠풋 들어버리고 오마이갓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그런 아픔이 있죠 우리 다 함께 여기노래 우리에게 노래 우리 모두 사랑해 노라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숭어, 전어, 전어가 맛있지 전어가 맛있죠 무조건 근데 회로 먹는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날 당일 먹는다하면 당일 먹는다하면 맛이 약간 틀린데 그래도 숭어가 좀 맛있습니다 아니 숭어랑 전어가 맛있지 이따가 볼게요 전어랑 숭어가 얼마나 있는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가 배위가 아직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정리 다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보여 드릴게요 맛이 약간 틀리죠 뭘로 드시는가 구워먹는거는 당연히 전어가 맛있죠 회로 먹는거는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전어는 사실 1년 내맛고 숭어는 또 맛있을 때가 있거든 지금도 숭어 맛있잖아 자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뭐 있는가